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의미 있는지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적막하고 지루한 인생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도전과 행복한 경험을 함께할 친분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들이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졸레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인간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피해야 할 사람도 잘 구분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선진 사상과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인 장자의 말씀 중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첫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아첨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은 간사한 아첨이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격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행동하는 사람은 편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뿌리이다. 아첨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하라. 세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 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또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당어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네 번째, 오지랖 떠는 사람이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고 꼼수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 오지랖 떠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다섯 번째, 응용한 사람이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 별대스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여섯 번째, 간특한 사람이다.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이라 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간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라. 일곱 번째, 푼수 떠는 사람이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마를 하는 것을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올고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마라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을 상처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여덟 번째, 망령을 조심하라.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말하는 말 버릇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다. 이 여덟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으니 스스로도 성찰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부는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 제일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제일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성인을 본받으려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귀며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없거든 버려라.